X됐다 X됐다 개 X됐다 오우 샤라야 뽕 다일러이 오 4됐다 4됐다 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안정감 있게 살고 있어요 반전세 저렴한 월세 내면세 가볍게 후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게 무엇인지요? 가입받은 거 복잡한 거 없는 거요 그렇습니까? 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상대 종종 뭐였죠 여러분들 방금? 토스였나요? 토스였나요? 스타1이 아직도 PC방 점유율 5위에서 7위합니까? 대단한데? 아직 그 정도면? 되지 않아요?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뭐 이런저런 게임도 제가 최근에 뭐 시도도 해봤지만은 오버워치 뭐 L.O.L 어? 그 다음에 뭐고 그 뭐였지? 배틀그라운드도 한 번씩 해보곤 했지만은 스타크래프트만한 게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 다른 게임을 한 번씩 한 번씩 하는게 아예 그냥 종합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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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제로 아예 넘어가는 거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?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?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아예 종합게임 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어 아예 종합게임 스트림으로 아예 넘어가는 거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아예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아예 오히려 시청자가 분산이 돼 오히려 시청자가 진지하게 어 아예 종합게임 스트리머를 아예 그냥 목표로 두고 계속 뭐 맨날 맨날 또 다른게임 다른게임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거면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에 진지하게 어 오히려 보던 사람이 안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스타를 좀 집중하기로 여러분들 결심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 오늘 게임 져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거 아니에요 진짭니다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 한번씩 한번씩 해봤지만 그 한번씩 한번씩 도움이 안돼 심지어는 유튜브 조회수 오랜만에 올려서 레전드 찍어도 조회수 별로 나아지도 않아 진짜 농담하래 여러분들 에 에 나름 한번씩 여러가지 뭐 어 이 좀 다른게임 하는거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 위주도 한번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에 현실적으로 에 에 오히려 자주 보시던 분들이 즐겨보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에 에 요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죠? 에 에 그니까 음 스타는 저를 갖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 만약에 스타크래프트 서버가 터진다 어 그러면 소통해야겠죠 그죠? 어 뭐 특별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게임 하시겠지만 음 음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노래나 먹방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안 할겁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때 노래 부르잖아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때 노래 부르면 시청자 줄어듭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에 제가 방송할때 노래 부르면 시청자가 떨어지 줄어든다니까 오히려 오히려 존나 웃긴게 어 오히려 시청자가 줄어들어 그래서 어 먹방도 마찬가지고 먹방을 하든 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건 맞지만 음 노래 부르는 것도 진짜로 뭐 어 진짜 기분 살아가지고 진짜로 막 후원해주시면서 어 진짜 이런 노래 한곡 듣고싶다 하시는 요청이 있는거 아닌지 제가 막 기분 돋아가지고 그냥 그냥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거에요 여러분들 에 제 딴에는 기분좋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지만 어 존댔다 존댔다 개존댔다 오 샬라야 퐁다일레이 오 사댔다 어 제 딴에는 기분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그죠? 에 누구에게는 고막테러가 되고 시청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가고 그죠? 제 딴에는 여러분들 뭐 먹방 보고싶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거 기분 맞춰드린다고 니즈 맞춰드린다고 뭐 먹방도 위장도 안좋은데 에 맛있게 먹고 멘트치고 에 맛평가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가 줄어든다니까 오히려 에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스타크래프트 위주로 갈겁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어 오히려 소통 그죠? 에 소통은 뭐 당연히 실시간 스트리밍에 꽂히기 때문에 소통 위주로 갈것이고 한번씩 이런건 갈거에요 어 라이트하게 연애상담 같은거 있죠 여러분들 연애상담 음 연애상담 아시죠? 에 연애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갈거에요 음 고런거는 또다크네 또다크야 또다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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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땠다 도땠다 도땠나봐 연애상담 같은 경우는 갈거에요 어 자 뗐다 자 뗐스 소 뗐다 소 뗐다 소 뗐다 소 뗐나봐 요새 근데 다크치는 사람이 왜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막말로 카질어버려 막말로 안드 카질어버려 막말로 안드 카질어버려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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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말로 앤드 카질어버려 오달라 봉다일라이 정신차려줘야되는 모습이고 요로로로로로로로 젠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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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엉 가자 내 타임이야 니타임 끝나서 원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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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니깐 벌포즈 20개 에엉 에엉 요번판 승리로 보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턴 어 레븐스 어 세븐틴 파일 파이블스 이어스 어 지게랍 어 지게랍 포토캐논 이케죠 당근 thought 플로 atual 일요 지게략 스타일 왜 disappointment hit 오오오오오오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